자, 그럼 지금부터 제가 끄적거리기 시작한 노트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기 전에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미리 상상하고 계획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만들고 보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거나 문제가 있으면 손해잖아요 또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경우에 서로 생각하는 바가 틀리면 굉장히 곤란스러운 일이 생긴단 말이죠 바로 이렇게 만들기 전에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설계하는 또 그려보는 과정을 기획이라고 하고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을 현업에서는 기획자라고 합니다 자,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기획자입니다 코딩 수업과 내용을 잘 정리정돈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죠 자, 이렇게 생긴 종이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위쪽에다가는 이 수업의 전체 제목인 웹이라는 제목을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본문과 구분하기 위해서 선을 하나 그룹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수업의 목차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HTML이라는 저 1번 항목을 클릭했다면 오른쪽에 본문이 보여주기 위해서 구분을 좀 하고 그리고 본문의 제목인 HTML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동영상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텍스트로 된 정보가 나타나게 되는 이런 형태의 웹사이트를 저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, 기획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부터 코딩을 시작해 봅시다 자, 기획은 여기까지입니다 자, 기획은 여기까지입니다 자, 기획은 여기까지입니다